안녕하십니까 한비티비입니다. 오늘 에어컨을 틀때 오래 켜도 전기세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윈이어를 쓰고 있는데요. 맨 처음 틀때는 스마트 기능이라던가 스마트 케어 기능이라던가 이런 스마트 기능을 쓰면 초절전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. 오래 켜더라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최고 효율까지 스마트를 누르면 조금씩 온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전력량을 조금 쓰면서 전기를 조금 쓰면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쪽으로 이용하시는 쪽이 좋습니다. 다음은 잠깐 나갔다 올 때 같은 경우도 에어컨을 끄지 않는 쪽이 더 좋고요. 잠깐 나갔다 오는 건 환기시에도 에어컨을 잠깐 환기하는 것은 안 끄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 지금 사용하는 것은 에어컨 6평형이고요. 위니아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위니아 에어컨은 모드를 사용해서 냉방모드 지금 그 다음에 제습모드 바람모드 이건 무슨 모드요? 많이 더울 때 쓰는 것 같아요. 냉방모드 그리고 풍 지금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. 위아래로 그 다음에 전원을 누르면 꺼지고요. 이걸 누르면 이거 누르면 왼쪽 위아래로 이거는 좌우겠죠? 좌우로 움직여집니다. 라이팅은 주무실 때 라이팅을 눌러주시면 되겠죠? 네 이렇게 잠잘 때 소리가 시끄럽다 하면 정승모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소리가 안 나겠죠? 네 여기까지 함지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